강철깃발 적군이 C거점을 차지했네 A거점을 무력화시켰군 C거점을 무력화시켰군 자네 편이 어드벤티지를 차지했네 밀어붙이는 거야 자네가 앞서고 있어 한 몸처럼 돌격하는군 A거점이 점령됐군 C거점을 무력화시켰군 자네 편이 어드벤티지를 차지했네 밀어붙이는 거야 인테랴 조작 4개 4개 5개 5개 아군이 기선을 제압했네 자네가 앞서고 있어 이 거점을 무력화 시켰군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았네 육아 이 거점을 제압하는게 맞춰서 이 거점은 없었지만 모두 자네 마음대로 해 이번이야말로 즐기라고 먹으러 갈 수 있는게 맞춰서 아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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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음... 거점 6개가 되늘걸세 자네더니 훨씬 앞서고 있어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닐세 에이 거점을 무력으로 시켜 무리붙었네 멍이감을 찾아 없애버리게 상대방과 함께하면 아무것도 망할 수 없지 늑대들을 쉬게하게 사냥은 끝났으니 승리가 바로 앞에 보이는군 싹쓰리해버리게 자네의 힘은 보는 이에게 용기를 주는군 어떻게 부딪히는 것임 B 거점을 함락시켰군 C 거점을 함락시켰군 자네 편이 어두웬드 피지를 차지했네 밀어붙이는거야 B 거점을 함락시켰군 C 거점을 함락시켰군 자네 편이 어두웬드 피지를 차지했네 밀어붙이는 거야 저쪽에서는 이겼다고 생각했겠지 5분 남았네 지금까지 대풍 전술이군 에이 거점을 함락시켰네 너도 찌르는 마음대로 해 이번에야말로 즐기라 이제 배고프다 에이 거점을 함락시켰다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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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거점을 함락시켰네 에이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자네 편이 어드벤티즈를 차지했네 이리로 붙이는 거야 어드벤티즈를 차지했네 아시아 어드벤티즈를 차지했네 아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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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